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령을 받고 예로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제자들이 감남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로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로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같이 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갈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기도 제목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Vamos a compartir los temas de oración primero. 설 명절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Comienza el año nuevo lunar. 중요한 캠프의 시간들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로회 수련회가 내일 하루 있습니다. 이 retiro para los ancianos mañana se tomará lugar 여기에 총 90여 분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 90여 분이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요. estarán junto los ancianos 교육자분들하고 junto con los copastores 전도 기획팀에서도 같이 참여하고요. y también el equipo de evangelismo de la sección 미디어팀에서도 같이 참여하고요. y el equipo de comunicación media 다민족에서도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y el equipo de multiennes también.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맞춤녕 컨설팅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y han puesto esta planificación de esta consulta personal que쪽의 목사님이 직접 전퇴 지휘하시면서 늘 체크를 하시고 체크하시고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y el pastor principal de la iglesia de ION ha puesto todo su interés personalmente 행정 목사와 또 전체 담당하고 있는 행정 장로님 또 당의 장로님 서기 이런 분들이 모여서 계속 연석회의를 하면서 준비한 아주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junto con el pastor que está en general en la administración los ancianos y también los que son los secretarios también debajo de él 먼저 도착해서 우리가 목사님 메시지를 듣게 되고요 또 그 교회에서 준비한 식사를 같이 나누게 되고요 y también comendremos el almuerzo que han preparado 그 다음에 각 파트별로 이렇게 흩어져서 컨설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y nos vamos a esparcir de acuerdo a las categorías que cada uno tiene su responsabilidad 아마 우리 교회로서는 처음 있는 부분들입니다 y seguramente es la primera vez para nuestra iglesia esto 저는 중요한 응답들을 새로운 2, 3, 7 시대를 놓고 또 찾아내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y lo veo como una nueva oportunidad para los 2, 6, 7, 7 naciones naciones y lo veo como una nueva y lo veo como una nueva para los 6, 7 naciones y lo veo nos han aceptado este favor 여러분 특별히 많이 좀 기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espero que puedan orar por esto 그리고 지금 방송 시스템 교체를 놓고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estamos preparando continuamente la remodelación de la parte audiovisual de la iglesia 비대면 대면 시대를 놓고 우리 교회가 중요한 부분들을 응답으로 또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preparando la parte sin contacto para el contacto y espero que puedan orar para que los que están preparándose en esto y los que preparan esto 추석 때 되면 대경 다민족에서 다민족을 대상으로 훈련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1월 30일, 31일 이틀 동안에 다민족을 대상으로 집중훈련이 진행되어집니다. 그 다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육신의 즐거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정각거리로서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정각거리로서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전체 우리 같이 가고 있는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말고 전체가 가고 있는 주제 뭐예요? 우리 교회 주제만 인사하고 하니까 전체가 가고 있는 주제를 모르고 계시는 것인데요. 제 1, 2, 3, RUTC 응답 뭐예요? 24입니다. 작년에는 응답까지고 올해 24가 붙여졌어요. 그래서 여기 나이의 24, 교회의 24, 현장 24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은 바로 후대 24, 치유 24, 237 성교 24입니다. 이 부분들 하나하나 전두학교 시간을 통해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나가면서 한 해 동안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응답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특별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이 부분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한 번 정리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또다시 확인해보고 또다시 확인해보고 한 해 동안 받을 응답이기 때문에 여러분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응답 24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응답 24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 응답 받는 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응답 24라는 말은 응답을 계속 받으라는 말의 뜻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깨닫고 나면은 나의 24가 전부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24라는 말은 응답을 계속 받으라는 말입니다. 계속 응답 받으라는 말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깨닫고 나면은 나의 24가 전부 다 모든 것이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보면 24라는 말은 우리의 응답을 계속 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응답을 계속 받으라는 말은 모든 것을 깨닫고 나면은 전부 다 응답이냐?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깨닫고 나면은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보좌의 축복을 깨닫고 나면은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이에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입니다. 사실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응답받을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또 받은 부분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키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응답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키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24자는 거예요. 응답도 우리가 받은 응답이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받아내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키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녁에 여러분 중요한 응답들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찾아내고 새로운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보좌의 하나님께서 성사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사미 하나님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사미 하나님입니다. 그 성사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오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성사미 하나님이 내게 오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만에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게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에요. 이 다섯 가지 오력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정보고 다스릴 수밖에 없는 힘이 오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이 영역이에요. 그 영역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된 하나님 주시는 지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딴 기도하지 말고요. 성사미 하나님이 지금 내게 오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늘 이 기도를 하세요. 어디에 앉고 서거나 하든지 간에 늘 이 기도하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늘 이 기도 속에서 만나고 대화하세요. 한번 받아 합시다. 성사미 하나님이 지금 내게 오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세요. 이것만큼 축복된 기도가 있을 수 없어요. 내게 주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만의 하나님의 자녀된 순간에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뺏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신 거예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이 보좌의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보좌의 능력은 바로 세 가지 초올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고요. 이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2, 3, 7까지 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계의 땅 끝까지 정인되라 말씀했잖아요. 이게 보좌의 능력이에요. 그게 세 가지 초월의 역사인데요. 여러분 그냥 보좌의 축복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로 나타나고요. 어디까지 간다고요? 이게 2, 3, 7까지 가는 거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사정의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땅 끝까지 이런 증인 되어집니까? 보좌의 축복이 2, 3, 7까지 연결되어지니까 땅 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거에요. 이 3초월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결국은 3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생규를 불어넣어 가지고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나가는 모든 현장에 바로 창세기 2장 1절 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에덴의 축복이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따로고 이거 따로가 아니에요. 3초월의 역사가 우리에게 3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두신 거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어떤 사람 또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현장 또 에덴의 축복이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오는 응답들이 뭡니까? 삼정무후만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에게 나타나고 이게 실제로 교회에 나타나고 이게 우리의 업에 나타나고 이 보좌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에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 이 전무후만 응답들을 내가 교회와 우리의 업에 이만한 사실을 누리게 돼 있는 거에요. 이 축복이 실제로 뭡니까? 삼시대를 바꾸게 됩니다. 이 축복이 삼시대를 바꾸는데 먼저는 여러분 강단을 바꾸게 되고요. 현장을 바꾸게 되고요. 랩뉴트와 미래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중심에서 강단들이 바뀌어지고요. 70인 중심으로 해서 현장들이 바뀌어지고요. 랩뉴트를 중심에서 미래가 바뀌어지는 응답들을 주어지게 되죠. 랩뉴트와 미래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보좌를 실현시키는 역사가 강단과 현장과 미래까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보좌의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를 실현시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66권이 간통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 흐르는 간통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축복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거라니까요. 아마 우리 다락방에 인도받는 분들 뭔 숫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나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21가지 말하다가 62가지 이야기하고 또 62가지 이야기에다가 393 이야기하고 교사분들도 자꾸 다락방에서 숫자 중심으로 자꾸 나오니까 헷갈린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또 이야기했어요. 393 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 전체 66권에 가장 중요하게 흐르는 그 흐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장 잘 정리해서 여러분 응답 받으라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부분을 놓고 나의 24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오늘 con esto veamos mis 24 horas 하나님이 내게 본론으로 내게 주신 것 있습니다. en el contenido Dios me ha dado algo a mí 내게 만 주신 것 있습니다. 보자의 축복 이 내 안에 영어만 축복 이죠. 이게 내게 주신 거고요. 어떤 면에서 내게 만 주신 거예요. 보자가 내 안에 내가 보자 안에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자꾸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 어마어마한 주신 것들을 가로막고 있느냐. 설명합니다. 보자의 하나님이 보자의 능력으로 보자를 실현시켜 가요. 아시겠어요? 보자의 하나님이 보자의 능력으로 보자를 실현시켜 가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내 생각에 자꾸 메이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 입장으로 자꾸 보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내 주장 생각 생각 하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못 들어가도록 가로막아요. 하나는 이미 완벽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실제로 내 생각과 내 입장과 내 주장 때문에 여기에 못 들어가요.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내 생각에 자꾸 메이는 것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자꾸 깊이 하지 마세요.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세요. 생각을 자꾸 깊이 하면 지난번에 메시지 가운데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씀 했어요. 지저대로 간다. 어르신들 무슨 말인가 알죠? 그게 경산도 말입니까? 지저대로 간다는 말이. 결국은 창세기 3장 내 중심으로 다 빠진다. 여러분 너무 생각 깊이 하지 마세요. 생각을 깊이 바꾸세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내 생각에 자꾸 메이는 부분들 때문에 여기 못 자꾸 내 입장으로 봐요. 창세 6장 자꾸 내 주장 내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창세 11장 우리는 내 생각에 메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 입장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를 봐야 해요.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를 봐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 사실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이 속에 들어가야 해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보다 거의 여기에 다 빠져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 이죠. es muy importante también 우리가 보자의 축복을 먼저 누릴 것 입니다. 먼저 누릴 것이 뭐냐 lo primero que tenemos que disfrutar 보자의 축복이 내 아내 라고 이야기했죠. dice la bendición del trono en mí entonces disfrutamos de que Dios está junto conmigo 이걸 구원 이랍니다. esto le decimos que salvación la bendición del trono en mí disfrutar esto que Dios está junto conmigo es la salvación 그럼 여러분 좀 그림 을 그려서 설명 하겠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우리에게 시작하셨느냐 영원 전부터 그렇잖아요 에베스 1장 3지라고 보면 장소 하려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 보호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하면서 장세 전에 하나님께서 영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 에펠스 1 3 bendito sea el Padre nuestro Señor Jesus Cristo que nos bendijo con toda bendito en lugares celestiales en Cristo es que ya tenía planificado desde la eternidad y hoy ahora mismo también está junto con nosotros y estará para siempre también con nosotros es que desde la eternidad para siempre eso es lo que es la salvación ¿cuál es esto no es salvación ? 여러분 영원전부터 계획하셨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함께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lo que ha planificado él desde la eternidad por eso nuestro pasado ha sido resuelto ya 여러분 과거 는 이미 끝났어요 영원전부터 하나님 계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 문제는 끝난 거예요 지금 문제는 지금 함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현재 문제 끝난 거예요 영원까지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도 끝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가구와 현재와 미래가 끝난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속에서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함께하신 이 축복 속에서 오는 것이 오직 발견됩니다 그리고 오늘에서 영원까지 이 축복 속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유일성의 응답이 나오게 되는 것 그리고 이 속에서 영원까지 영원전부터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결국 제창조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에 오직의 발견의 절대 시간표가 이루어지고요 유일성의 응답인 절대 응답이 일어나고요 제창조의 작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영원전부터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구 문제 끝난 거예요 지금 또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 문제 끝난 거예요 영원까지 함께하시기 때문에 미래도 끝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누리고 확인해야 돼요 그럼 세 번째 그런데 함께하시는 것이 맞는데 언제 우리가 이 함께하시는 사실을 깨닫느냐 여러분 언제 함께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깨닫습니까 우리가 그냥 낮잠 잘 때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나가서 여러분 마음대로 재밌게 놀 때요 언제 하나님 함께하시는 이 축복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문제 딱 생기면 불신자는 문제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자의 축복 함께하기 때문에 문제 생기면 거기에 답이 나오게 그런데 불신자는 문제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망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보자의 축복 함께하기 때문에 문제 당하면 그 문제 답이 보이는 것 그 문제 그래서 그 문제 는 respuestas para 너희 언제 함께하시는 사실 우리가 누리게 됩니까 그리고 그 사실 그 Dios 다 comigo 어떤 면에서 함께하실 사실 우리는 시간 필요 할 수 있는 그 우리가 이 horario para ver eso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많은 부분들 속에서 갈등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갈등이면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자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으면 거기에서 결국은 갱신하게 됩니다 불신자들이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갱신하게 돼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우리는 실제로 도전하게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도전하게 돼요 사실 이게 다입니다 이걸 내가 누리지 못하도록 여기 가로막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는 이 축복을 위해서 먼저 누릴 것이 함께하시는 축복의 역사를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함께하시는 시간표냐 우리가 문제 생길 때, 갈등 있을 때, 위기 만날 때 함께하시는 것들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의 24를 놓고 여러분 붙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플랫폼으로 축복을 주시게 됩니다 보금 가진 보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사람을 모으실 거예요 그게 나의 24예요 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답을 얻도록 여러분에게 붙이실 겁니다 그게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보금 때문에 여러분에게 모여질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등대를 등경 위에 두잖아요 많은 사람이 쳐다보도록 провод important 여러분 enforcement 여러분 가진과 가문의 저주와 재앙을 깨뜨리는 파수망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usted será la torre de control ese faro para muchos 이것도 설명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파수망대로 세워서 여러분 가진과 가문의 모든 휴대감을 깨뜨리길 원하세요 서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빛을 모든 가정과 가문에 비춰야 되니까 여러분에게 영적인 안테나로 세우실 겁니다 이게 나의 이십살을 통해서 내가 누려야 될 부분 이 사실들이 회복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의 이십살은 뭐냐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다 나를 살리면 교회를 살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된 가장 중요한 나를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어지고 파수망이 되어지고 안테나이 되어진다 이 자체가 나를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어지고 파수망이 되어지고 이 자체가 나를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 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보호자를 실현시키는 이 축복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축복으로 이 안에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승리토라 하실 것이다 다음 주에는 교회 24에 대한 부분들을 이 부분을 다시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시지 하나하나 정리하셔서 여러분이 받아 누릴 응답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구합니다 의심이 닿아실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